와 거기서 좀 털어주면 언니가 힘쓰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을까요 아 두 마리요? 한 마리밖에 안 보이던데 아 몽이하고 콩이 아 말할 수 없어 오빠 그거 큰 거 있잖아 하나하나가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고구마가 새싹이나 여기 봐봐봐 새싹이 많이 나죠 그래도 언니 오빠라도 가져갈 몇 박스는 나와야 되는데 몇 박스라도 가져가도록 나와야 되는데 올해 좀 기대를 했었는데 걸음 좀 했어 걸음을 좀 해야 되겠더라 그치 안그러면 이게 깊게 갈든지 나는 깊게 못갈잖아요 근데 다 두둑이 났잖아 나는 안갈고 무조건 쏘아 그러는데 그게 높이 하는 게 난 너무 힘들더라니까 많은 게 그러지 나는 쇠깔 하니까 힘들어 내년에는 갈리기를 다시 사든지 해야 될 거 같아 가물어서 그랬었나봐 가물어서 가물다고 그래 정기하고 그러지 그런가? 가무니까 물이 없으니까 깊이 파고든 거 아닌가 그렇게 쓸 수 있지 물이 땡금땡글 하더라니까 그래요 100일 안 돼서 갔는데 고구마가 2만씩 남은 거라니까 걸음 한 대는 그렇죠 걸음 해야 되겠죠 걸음 안 한 대는 걸음 안 한 대는 걸음 안 한 대가 고구마가 안 커갖고 숟가락만 썼지 이제 안 한다고 한 대 안 나면 돼 괜찮아 전에 아까 이 걸음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타꾸면 다 죽어야지 땡땡이 다 아깝다 버려버려 밀어놔 그러니까 아깝잖아 봐봐 요 크기도 괜찮은데 열한 대 열한 대가 썩어버려 안 돼 이런 것은 안 돼요 언니 다른 것까지 잘라본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딱 사이즈도 괜찮구만 그렇게 돼버렸네 이런 것은 좋구만한 또 으뜬 오빠가 응 으뜬 으뜬 오빠가 작사를 내버렸고 그러니까 품짱 못 바꿨다고 하하하하 이렇게 일하면 안 주게 하하하하 그랬던 노랗느라 생각했네 여 있잖아 언니 이번 일꾼들도 별로네 여여여여 다 썩어버려 썩어버려 썩어서 버려버려 못 먹었다 여 있어 여 있어 있는데 다 놓치고 한다니까 할 수 없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럴까 그래 언니 봐봐 다 이게 멀면 안 되는데 또 쪼개지거든 만원 그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